새롭게 bits만 다시 뵙는 분들이죠? 아..또 컴백 우리 형님들 나와주세요~! 예에에! 단대와 수요일에 같이 방송하게 된 최희승찬입니다 수요일 방송에도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 잘 못하네요? 야자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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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어떻게 해요? 아 이제 3대다 내가 먼저 방송했다 내가 먼저 방송했다 처음에 가장 큰 형들은 야자타이 부를 다 아시죠? 네 첫째 형 첫째 형 제일 큰 형 큰 형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둘째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진가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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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첫째 형 첫째 형 왜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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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까 제가 봤는데요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안그러워 민아 형한테 좋아진다 뭐였죠? 구찌 죄송합니다 너 왜 앉아있니? 아 진짜 기타 갖다 놓고 아 아 아 오늘은 맞추네 엄마 다리 할 수 아니에요 아니 말좀 해 형 형 두번째 형 형 아 아 혹시 제가 어깨를 안 주물도 아 누가 형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앉아있어 아 아 아 아 아 나 앉아계셔야 돼요 어떻게 나 앉아있을까 저희가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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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내가 뭐하는 다 앉으세요 아 너 나랑 굉장히 많아 야 세일은 내가 더 빨라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다 앉으시네 맞아 앉으시네 형 이거 맘 안드네 아 맘 안드네 맘 안드네 맘 안드네 네 저희요 하하 그래 있잖아 저희요 그럼 들어오네 저희요 하하 형 한마디 해주세요 왜 엎드려 뻗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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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요 저희 격당 한마디씩 해주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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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~~ 수현 ... 오늘은 뭐에요? 오늘은 연습 잘한다 완전 이상하다 정말 할 때마다 새로워 정말 재밌어 오늘은 저희 단체 한 번 연습도 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개인 연습도 해봤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? 팔찰마음을 고맙습니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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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